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잔 재주들이 많아요 제가 그냥 가볼게 네 안녕하십니까 우지의 1분 7초 챌린지 시작할 건데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평상시에 물병이 부으면 항상 돌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도전해보려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각자 크기가 다른 것들이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지만 1분 7초 안에 제가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메고 메고 하는 거야? 메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시작 훗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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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냅프로 돌리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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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날이 더 높은 걸로 준비해주세요 아 너무 에이 저 너무 가끔 편하신 거 아닙니까? 으응 으응 형 그냥 가볼게 으응 으응 안되네 안녕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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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